엉뚱한 미 매력적인! 몸말리는 우리 아내! 아자! 아자! 예! 아, 어떡해. 그냥 등장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가족이 나왔어요. 지금 애기 막내 애기는 지금 내가 여기 왜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녀있는 거예요. 가족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내분께서 가족 소개. 저희는 대학 시절에 만나서 결혼까지 꼬리난 부부입니다. 어떡하지? 네, 그래서. 네, 계속 진행해볼까요?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그코드나 취향이나 이런 게 너무 비슷해서 결혼을 일찍 졸업하자마자 하게 됐는데 그때 제 나이가 24, 남편이 25. 너무 어리다. 어느 정도로 잘 통하기에 그렇게 24, 25에 대학 졸업하고 바로 결혼을 해요? 제가 좀 인생의 모토가 주변 사람을 즐겁게 해주자 뭐 이런 모토가 있었어요. 그래서 개그도 욕심이 많고 막 유머도 많이 하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사람이 유통기한이 3개월이더라고요. 그 뒤로는 안 웃어요. 정색하고 제발 그만하라는 표정으로. 그런데 제 아내만큼은 1년이 지나도 계속 웃어주고 한결같이 저의 개그를 받아주는 역경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고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아내분 잠깐 봤는데요. 웃겨서 웃겨서 웃겨서.